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한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장세기 3장의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최근 연달아서 장례 캠프로 인도를 받으면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새가족 성도의 가정을 좀 보게 되었고 또 심정지가 몇 번이나 와서 곧 임종이 임박했지만 하나님께서 약 3주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그동안 죽음을 준비하고 또 가문 보고마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평안한 캠프로 인도받는 그런 성도의 가정을 보면서 이 땅은 결국 성경 말씀대로 임시 거처소이자 또 역대상 29장에는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또 거류민들이라고 부르면서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문제와 어려움이 들이닥치게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속에서 그리고 나름대로 대처를 해보려고 무속이나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자기 신념과 또 미래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보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헛되고 부질없는 것임을 우리는 세상과 현장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됩니다. 빌리포스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풍랑과 파도와 폭풍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나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붙잡는 그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우리 강단을 통해서 중심이 중요하다. 중심이라는 것은 굳게 잡은 마음, 확고한 태도나 생각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중심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렵고 가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한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아니 불완전한 창세기 3장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염려, 근심, 걱정을 안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고 싶은 사람, 걱정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스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불신앙은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만이 붙들어주셔야만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기도와 강구로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나름대로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지속되지 못하고 자꾸만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악한 사탄이 불화살을 쏜다, 화전을 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데도전서 12장 10절에는 그런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뒤흔들려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중심이 좀 있는 사람은 한두 번 그런 대로 버티고 나가는데 이 여러 가지 문제사건이 몇 번 계속 반복이 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조금씩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결정적인 문제사건 앞에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 격투기 종목에 보면 유도, 레슬링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서로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려서 무너뜨려서 점수를 획득하고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 우리의 믿음의 망대, 우리의 믿음의 장막터를 어떤 문제와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서 그 믿음과 망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영적 싸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가족들은 오늘 제목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는 기준과의 싸움입니다. 심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에 품은 의지, 뜻을 얘기하는 것 즉 다른 말로 중심을 얘기합니다. 언약 붙잡은 자는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세알로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바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 자 말씀의 망대가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 자를 말합니다. 즉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 26장 3제를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보통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두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이것은 완전한 평강으로, 충만한 평강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충만한 평강은 사람에게서, 세상에게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사로니카 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평강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뭐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잘못된 기준, 틀린 기준 속에 있으면 그 삶에는 결코 만족과 평강이 없는 늘 쫓기고 늘 불안한 삶 결국은 사람 따라, 환경 따라 늘 영향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안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말씀의 반석 위에, 말씀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어떤 문제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아예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응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올바른 기준을 회복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방향과의 싸움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양사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큰 영적 싸움은 나 중심과 하나님 중심과의 싸움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내 마음에 두 마음의 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오자 하는 마음의 법이고 또 하나는 세상과 죄를 따르는 그 마음의 법 두 마음의 법이 있다. 이 두 마음의 법이 늘 갈등과 부딪힌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중심과 나 중심이라는 이 사이에서 우리가 늘 갈등하고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 내가 당장 전도와 캠프와 현장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항상 나의 기도 속에 나의 마음과 중심 속에 전도와 현장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올바른 방향 속에서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2, 3, 7 나라와 오천종족 보구마, 세계보구마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속에 있는 축복받은 전도자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 우리가 성교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결국 내 마음과 중심 속에 그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교에 대한 언약, 2, 3, 7 나라에 대한 언약, 오천종족에 대한 언약, 전도에 대한 언약,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전도운동의 깃발을 들고 이를 위해서 내 자신부터 먼저 현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회복한다는 것은 당장 나가는 전도와 캠프도 필요하지만 어느 현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24 누리는 것입니다. 즉, 나와 세상과 현장을 살리는 24, 25 영혼의 힘을 기도 행복 속에서, 기도 능력 속에서, 기도 완성 속에서 먼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분의 WRC에서 주신 가장 중요한 언약,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현장의 문을 여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과 방향을 회복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로 날마다 주를 신뢰하며 사모직으로 살아가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